저는 주로 K-START-UP이라는 사이트를 자주 확인했는데요. 들어가시면 많은 지원 사업 공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외에 소규모의 사업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인테리어 지원 사업 등등 대학교 홈페이지나 시청구청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들어가셔도 괜찮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우수교육생으로 선정된 이후로 그 자체가 성과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원 사업 계획서를 쓸 때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선정된 지원 사업이 또 성과가 되어서 그 다음에 더 큰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에도 저희 사업을 더 어필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최대한 정부 지원금을 활용을 하셔서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